오늘은 영화 해피니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화보 촬영을 하고 있어요. 한지민의 비하인드 해피니어 사진? 알았어. 사진 촬영을 본 게 아니야. 감독님이 현장에서 특히 사진을 많이 찍어 주셨거든. 직접? 그래서 이거는 영광 씨랑 뜨는 사진인데 잘 나왔어. 오 예쁘다. 이 소진입니다. 감독님이 찍어주셨어요. 그리고 우리 보스랑 찍었는데 유니폼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. 박소진입니다. 이거는 너무 더워서 김밥 안고 있는 거 아니고요. 바람 나오는 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. 진짜 6월 24일에 찍었어요. 겨울 옷 입고. 그리고 이거 스푼과 제가 뱀을 만지고 있는 사진. 왜 뱀을 만지고 있는지 영화를 한번 보시고. 너무 더워가지고. 선풍기랑 한 번. 좋은데? 여기서 다 보여줄 수 있어서? 그리고 이거는 감독님이 또 찍어주신 세진입니다. 감독님이 사진 너무 잘 찍으셔. 이거 진흥 오빠랑 찍은 것도 보여주면 되나? 안 돼. 김영지 인정지. 어? 되나? 응. 짠. 오빠랑 처음으로 작품에서 만났죠. 이쯤되면 미소천사. 그치. 온 얼굴로 미소를 지으시는. 이건 되게 화기애애한 사진인데. 감독님이 기타도 현장에서 쳐주셔서 왜 포커스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? 요거 요거. 뭐하시는 거죠? 뒤로 애샷하죠 뒤로. 이렇게? 왜 안 맞아? 맞는 거 아니야? 맞는 거 맞나 보다 이제 보인다. 감독님이 기타 치고 있고 저희 배우들이 다. 그 내보내되지 말고 앞에서 다른 분. 이거. 이것도 있다. 우리 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어울리는. 아 또. 맞았지? 됐다. 보이세요? 제목 붙인 것도 있어요. 주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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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정말. 제가 경주에. 호텔에 갔는데 거기. 중국집이 청이 있는 거야. 청이. 우리 그 출장 15화에 나온 청이. 청이라는. 근데 거기에. 오징어 튀김 있어요. 너무 반가워요. 청 메뉴랑 한번 사진 찍어봤어. 오징어 튀김 있었어요? 여기는 안 팔더라고. 꼭 먹어보고 싶어. 안녕하세요. Laura. 하춘. 우선 비췹. 너무 반가워요. 아, 진짜. 타고 있어요. 우선 배우. 오늘의 교회. 오늘의 교회. 오늘의 교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해본 포즈. 한지민의 비하인드. 안 해본 포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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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